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넘어 사악도 해품사회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회 한눈검 정규광인 심화편 제11강 주제인 후삼국시대의 인물 및 통일과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경우에도 삼국시대의 통일과정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유형인데 제가 이번에는 인물 및 통일과정 유형으로 굳이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런식으로 인물만 묻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통일과정을 묻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같이 구별해서 풀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삼국시대 통일과정과 조금 다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시간은 제가 보기에 한 20분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된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면서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 주제 후삼국시대의 인물 및 통일과정은 굳이 이거를 시기를 나누면은 이 90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900년이 후백제가 건립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후삼국시대의 첫 국가인 후백제가 건립된 시기 그리고 뭐 넓게 얘기하면은 그 후구구려라고 새로운 이제 예전에 그 백제의 고구려가 아닌 새로운 후백제, 후구구려가 건립된 시기쯤을 고려했을 때 이때쯤이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국가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통합해버린 936년이 최종적인 시기여가지고 이제 여시기까지 가면은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까지 다루면 사실상 고대시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역사적인 흐름은 다 다루는 거고 뒤에 파트부터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다뤘던 상국시대 통일과정에 비해서는 일단 통일과정 관련된 사료가 좀 쉬운데 아마 여러분도 이걸 조금 더 어려워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키워드는 다 쉽게 제시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출제율은 거의 이것도 매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진짜 한 시험에서 한 제가 보기엔 지금 90번 적었지만 시험 10번 정도 하면은 제가 보기에 한 8번, 9번 정도 나오는 유형이 또 이거기 때문에 역시 버리시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 고대시대에서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유형이고 한 뒤에 파트부터는 조금 가볍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만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상국시대의 인물의 키워드를 구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후상국시대의 통일과정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합습 전략에서 다룰 임무는 저번의 경우에는 상국시대의 통일의 경우에는 부흥운동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인물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 3명만 제대로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도 3명밖에 안 묻기도 하고 물론 그거와 연관되는 뭐 약간 좀 부가적인 약간 조연? 이런 인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국시대 통일과정과 똑같이 후상국시대도 역시 통일과정의 흐름을 내긴 내는데 솔직히 말하면 상국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출제원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 첫 번째, 문제 또는 정답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외우셔야 될 인물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 그리고 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한 초대왕인 왕권 관련된 키워드로 구별하시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후상국시대 통일과정과 관련된 사료가 제시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랑 관련된 사료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서 나왔던 상국시대 통일과정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에서는 원래 제가 옛날 같았으면 강의에서 이 유형은 인물 유형, 통일과정을 번갈아가며 출제한다고 맨날 가르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과정과 관련된 사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료를 재탕할 게 없는지 약간 인물 유형만 연속으로 출제한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으면 지난해차 때 인물이 나왔으면 이번에 통일과정 주목해보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물이 두 번, 세 번 연속 나올 수도 있고 통일이 연속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유동성 있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상국시대 대표 인물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견원. 이 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견원과 궁예의 경우에는 실제로 후백제가 만들어진 지역이랑 그 후국우려가 만들어진 지역이 실제로 당시에 그 고국우려라던가 아니면 백제가 원래 있었던 지역과 조금 근처 지역에다가 만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시해주는 키워드가 실제로 약간 좀 위치적 고려했을 때 후백제는 좀 이쯤 있었지, 백제는 원래 이쯤 있었지, 고국우려는 이쯤 있었지. 조금 그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조금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보면은 첫 번째, 일단 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완산주라는 곳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는데 실제로 기초에서는 이게 전주 지역의 지역사 키워드로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완산주가 제일 중요하고 이 완산주 지역 근처에 있는 이 동고산성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견원은 이 지역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그걸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솔직히 후삼국 시대를 굳이 표현한다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가장 강력했던 인물은 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경혜왕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통일신라의 마지막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이 경혜왕이 피살된 이후에 이 경순왕, 다른 말로 하면은 김보라고 나오는데 근데 실제 기초에서는 경순왕이라고 안 나오고 김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김보라는 이름을 조금 더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경순왕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이 경혜왕이 당시에 그 포석정이라 해가지고 원래 약간 좀 신라의 귀족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술판 파티하는 약간 좀 연못 같은 거? 그런 곳이 있는데 약간 인공연무 근처 같은 데서 술파티하다가 이 견원이 경혜왕 보고 네 자극을 해가지고 진짜 피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순왕을 즉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칠라에 대한 위협도 제시했었고 제가 뒤에서 다룰 거지만 실제로 견원이 처음에는 나중에 그 고려를 세운 왕건도 이길 정도로 정말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시한 이 후당민 5월은 쉽게 말하면 중국에 있었던 일종의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중국이 되게 많이 분열했어요. 한 5대 19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또 오지게 분열을 많이 했는데 그때 특히 이런 식으로 중국의 국가와 이렇게 사신을 파견하면서 교류할 정도로 외교 활동도 뛰어났어요. 특히 심화평 같은 경우에는 이 5월로부터 뭐 검교태보라는 관직을 받았다. 뭐 이런 키워드도 최근에 언급되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그만큼 외교 활동 많이 했다. 그래서 후당민 5월이 언급되면은 견원이다. 그냥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강성했던 견원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견원도 뭐 산신령이 아닌 이상 왕위를 물려줘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견원의 아들이 뭐 신검 양검 용검 뭐 그리고 금강 이렇게 있는데 어 이 금강이 좀 똑똑해 보여 얘가 괜찮아 보여 인성도 그래가지고 이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원래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이 신검이라는 인물이 첫째 아들이군요. 난 아빠가 장남에게 왕을 물려줄 줄 알았는데 넷째한테만 이뻐주네. 그래서 이 신검이 빡쳐가지고 이 신검이 견원을 이 금산사라는 곳에 유폐를 시키는 탈룰라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신검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능검에서 보게 될 대표적인 탈룰라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후백제가 조금 휘청거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번째 궁예. 궁예의 경우에는 좀 견원이랑 좀 신분이 다른데 원래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왜 후고고를 만들었냐. 당시에 제가 통일신라 하드사회상 8강에서 그때 어 그때는 귀족들의 내분이 심하고 150년동안 약간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정말 내부의 다툼이 심했다는데 궁예도 예외는 아니에요. 얘가 되게 어렸었는데 어 그때도 왕의 다툼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얘도 죽일러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탈출을 했는데 뭐 이게 좀 썰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이렇게 도망치다가 그 한쪽 눈을 찔려가지고 어 지금도 애꾸눈이다. 우리가 흔히 궁예 생각하면 머리 빡빡이에다가 이렇게 뭔가 안대쓰고 있는 그런 궁예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궁예는 좀 이렇게 전전근근 하다가 원래는 한번 승려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연결되는데 어 당시에 승려 시절의 이름이 선종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제가 8강에서 나왔던 그 불교 종파인 선종과 이 궁예의 이름인 선종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지도 이제 조금 국가를 세우면서 또 강성해지고 싶은데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대표적인 호족 중 한 명이었던 이런 양길이라는 인물의 휘하에서 점차점차 세력을 성장시키다가 이 양길을 지가 먹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송악 이 송악이 지금을 치면 개성지역이거든요. 이 개성지역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이제 얘도 자신만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견언이란 달리 뭔가 궁예는 얘는 정신이 없어요. 뭔가 얘는 약간 좀 정신이 헷갈락하면서 뭔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외우라는 거냐면 실제로 후고구려의 경우에는 국호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도 계속 바뀌고 수도도 바뀌고 연호도 바뀌고 뭔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국호의 경우에도 마진이었다가 뭐 태봉이었다가 또 수도는 철원으로 바뀌었다가 연호 같은 경우에도 무태로 했다가 온갖 계속 바꿔요. 뭐 나중에 연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더 깊게 다르면 뭐 무태, 성책, 수동만세, 전개 네 가지인데 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한능검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무태, 철원, 마진, 퇴봉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마진, 퇴봉, 철원, 무태 벌써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후상국 시대의 인물 유형이 나왔다. 어 그럼 인물 유형이 나왔으면 견언, 궁예 그리고 제가 이따 다뤄드릴 왕건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궁예는 핵가닥한 몸이니까 막 국호도 마구맞고 수도도 마구맞고 연호도 마구맞고 이런 인물 이제 그냥 찍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국호는 이거였습니다. 뭐 연호는 이거였습니다. 선지에 나오거든요. 어차피 다른 인물들은 이런 키워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국호, 수도, 연호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일단 궁예부터 의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는 일단 광평성 체제라고 있는데 이 광평성 체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원래 궁예도 힘이 없었는데 결국은 호족들을 퍼섭해가지고 자신이 호족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얘네 통해가지고 왕위에 올랐는데 얘네를 이렇게 조금 책임 안 지면은 갈아엎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호족에게도 좀 이렇게 권력을 주는 방식이고 정치를 운영했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했고 나중에 궁예가 조금 정치할 때 얘가 조금 정신이 나가지고 지는 미륵불이니까 난 미륵불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난 관심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볼 수 있다.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마중에 폭정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왕건에 의해 축출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쉽게 함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 좀 욕일 수 있지만 자 이 광자가 원래는 이 넓을 광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 궁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 궁예는 미친놈이어서 이런 광적인 정치도 하고 지가 부처래요. 얘는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쉬워요. 미칠광 미친놈 이렇게요. 좀 욕 같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왕건입니다. 왕건의 경우에는 원래 후고우려 휘하의 인물이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궁예가 하도 깽판을 치니까 약간 왕건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건이 쟤 너무 깽판을 쳐요. 쟤 좀 갈아엎고서 우리가 나를 새로 만듭시다. 하면서 왕건의 추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왕건을 중심으로 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축출한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상국 시대 통일한 과정이지만 고려는 이때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이때 만들어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하나 둘씩 포섭하면서 고려가 최종조 통일 된 거지 고려는 원래 이때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시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물론 왕건이 어떻게 보면 후상국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견원의 후백지에게 한번 패배했다가 또 나중에 한번 이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탈루라라신 신검의 후백지랑 또 맞서 싸우면서 또 이겨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 후상국 시대 통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왕건 관련된 키워드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통일시를 멸망해요. 이거 제가 이따가 그 고난도 유형에서 더 자세히 말 드릴 건데 당시에 이 경순왕 김부러 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이명했다. 이 키워드가 또 왕건 키워드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사신관이란 건 뭐냐면 굳이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을 치면 지방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을 치면 뭐 부산시장? 또 그런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고려가 건국된 이유는 제가 어차피 이거는 고려시대 왕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지만 그때는 일단 호족들이 아직 너무 세단 말이야 힘이 일단 나란 통일했는데 아직 그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 호족들의 유력자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짱으로 앉혀가지고 어쨌든 그 지여 담당하니까 거기 연고도 잘 알 거고 그 애들 남대로 이게 힘 권력도 부여하면서 약간 좀 이게 어루달려졌다. 조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왜? 얘도 실질적 왕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경주의 짱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그 좀 그 지역의 짱으로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 둘씩 포섭했다. 조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호상국 시대 통일 과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어 이유양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빨간 줄로 친 순서만 빠르게 외우셔도 문제 푸는 데 전혀 무리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그 궁예가 또 갱판을 치니까 왕궐을 중심으로 궁예를 축출한 다음에 고려를 건국했어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견원이라는 인물이 경예왕을 피살 시켰는데 원래 사실 이 경예왕이 피살되기 전에 이 고려에게 헬프를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살려줘 좀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창카왕 왕궐씨는 야 아무리 우리끼리 싸운다 하더라도 왕을 이렇게 막 피살 시키면 되냐 하면서 당시에 이 고려랑 후백제가 싸웠었는데 물론 사실 예전에도 뭐 후백제 후국끼리 싸우고 뭐 있었어요. 근데 한능검에서 다루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밖에 설명 안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고려랑 후백제 끼도 대립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왕권은 주인공답게 뭔가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성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산전투 때는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팔공산 이게 대구지역에 있는 건데 이 대구지역에 있는 이 공산에서 얘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패배해가지고 당시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심순겸이라는 장수가 왕권을 대신해가지고 제가 위장하겠습니다. 빨리 왕권 도망치세요. 하면서 지가 직접 대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왕권이 피눈물을 이리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싶으면서 나중에 이 안동지역에 고창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스토리텔링을 알면 좋아요. 그래서 당시에 고창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로서 삼태사라고 있는데 김선평 권행 장조선평 이런 인물도 있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키워드 순서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강했던 후백제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검의 신검이 이 견언을 금산사 유폐시키는 탈룰라에 인해가지고 한번 몰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견언이 나중에 왕건에게 귀순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딱 가뒀어요. 제주 복수해주세요. 해가지고 후백제 솔직히 이때부터 꺾였어요. 그래서 일단 왕건이 어서오세요. 하면서 받아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미 고려는 너무 세지고 있어. 후백제도 좀 밀리고 있는데 통일신라 솔직히 더 이상 가망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역시 이제 신라도 망한 것 같다. 차라리 저 위대하신 왕건님께 우리 땅 바치고 그냥 비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경순왕도 왕건에게 귀순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왕건님이 어서오세요. 하면서 경주의 사신관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순서를 쉽게 외우려면 저 카리스마 있는 견언도 무너졌는데 통일신라 난 안되겠다. 싶으면서 황복했다. 조금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그 견언의 복수를 위해가지고 탈루라를 하시는 이 신검을 이기 위해가지고 1, 2천 전투에서 승리했고 사실 끝으로 황산전투라고도 있거든요. 근데 한릉검에서는 이 황산전투가 잘 안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황산전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그 대회항제 가면은 고려 이성계랑 관련된 황산전투도 있거든요. 그거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이 1, 2천 전투를 끝으로 거의 사실상 후백제까지 먹으면서 이 후삼국시대의 통일과정이 완성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거는 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그냥 깔끔하게 고려 건국 이후에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공 고 신 신검의 금산서 유폐 통일신라 멸망 그리고 1, 2천 전투 그래서 공 신 신검의 견언 금산서 유폐 그리고 통일신라 멸망 1, 2천 전투 그래서 공고신이 적어놓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사실상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동고산성 자, 동고산성 나왔고 완산주 전주지역 제가 이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동고산성, 완산주, 전주지역 그 위치를 생각해보면 여기 어디라 했었어요? 제가 후백제 지역 근처라 했었죠. 원래 백제도 이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후백제랑 관련된 누구냐? 견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양길에 휘하여서 세력을 키웠다. 자, 제가 그 호족에 휘하여서 세력을 키운 건 궁예라 했습니다. 틀렸고 2번 후당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제가 이 견언은 외교수도 좋은 인물이라 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한 건 역시 호족을 포섭한 궁예고요. 4번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한 거는 이때는 신검입니다. 자,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제가 국호, 수도, 연호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정신없이 바꾸는 거 궁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 문제 금방 풉니다. 자, 5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라 왕족 출신으로 어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운 이 인물 자, 양길의 휘하 송악을 도읍으로 자, 국호를 마진으로 철원천도 자, 키워드 다 그대로 나왔죠? 그럼 뭐 궁예인 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후당 및 5월에 사신을 파괴됐다. 제가 아까 견언이라 했죠? 틀렸고 2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제가 이것도 궁예라 했으니까 정답 2번이겠네요. 자, 3번 청해진 등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장보호랑 관련된 키워드죠. 4번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한 거는 왕건입니다. 얘는 패배한 거고 이건 격퇴한 거고 자, 5번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해왕을 주겠다. 제가 경해왕을 피사시킨 거는 견언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인물요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만 찾으면 금방 푸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선종의 활동을 오른 것은?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안 배웠으면은 이 선종 보자마자 어? 이 선종은 그 통일신라 가드사이사회의 그 종교 아닌가? 왜 종교가 활동을 뭐 종교가 갑자기 뭐 날뛰나 뭐 예수님이 부하하셨나 뭐 부처님이 부하하셨나 이런 헛소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이숙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다른 맥락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한자가 그 선종의 선종은 이한자가 아니라 이한자거든요. 그 선종할 때 그 선종은? 그래서 한자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어... 그런 키워드를 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여기서 나온 문제는 보면은 임자년의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했다. 제가 아까 강조한 인물 누구예요? 양길 양길 나왔으니까 궁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얘기한 선종이란 키워드 알았으면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더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1번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수청했다. 이거는 뉴스페이퍼 C이고요. 2번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했다. 자 고창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후백제의 견언입니다. 3번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 죽게 한 거 역시 견언이고요. 4번 금산사에 유폐된 후 왕건에게 기부했다. 탈룰라 당하신 인물 역시 견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제가 국호 연호 수도 마구 바꾸고 정신없는 힘을 궁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지금 똑같은 게 3개상 나왔잖아요. 사실 2개만 나와도 복수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지로 소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견언이 2개상이네? 어? 그럼 견언은 아니니까 이때쯤 왕건 아니면 그 궁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찌부시는 스킬로 푸셔도 문제풀이 가능합니다. 좀 이게 제가 쓰는 약간 하는 거면 기초 프리스타일 중 하나거든요. 아무튼간에 마지막 문제 자 가라를 이런 순서대로 옳게 나오라는데 지금 견언보이고 뭐 공산보이고 이거 지금 신라왕 뭐 김보 이런 내용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이거는 통일신라의 순서문제인 것 같아요. 그 통일과정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이 통일신라의 순서과정은 딱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자 고로 건국한 다음에 공 고 신 이렇게 적으라는데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신검의 견언 금산산 유폐 다음에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1, 2천 전투이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 가 견언이 크게 군사에 일으켜 고창전투 자 고창전투 두 번째입니다. 좋아 태조는 경외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언을 맞서 크게 싸웠다. 태조는 결국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자 이쪽이네요. 공산 자 됐고 자 다 신라왕이 아련한 이해를 받았고 신라국을 패하여 경주라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시급으로 화살했다. 이게 제가 아까 강조한 경수랑 김부를 사신관을 임하였다는 게 이 맥락인데 아무튼간 통일신라 멸망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태조가 일성군 진격하니 뭐 했죠? 해가지고 자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나가 다라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상국시대 통일과정 관련된 사료는 사실상 이게 한 7,80번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신한 사료 키워드를 반드시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후상국시대의 인물 및 통일과정 유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보시는 정말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12강부터는 이제 경제 사회랑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